너무 좋아. 이게 힐링이지. 쓰레기! 마크 부금 진짜 잘 만들었다. 한 번씩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. 근데 1.20 부금 들어봄? 1.20 부금 쩔어 들어봐봐. 이게 음악은 좀 그거 있잖아요. 첫 멜로디만 들어도 내 취향이다 아니다 하고 그게 딱 느껴지잖아, 뭔가. 첫 멜로디 들으면은. 근데 이게 완전 내 취향임. 1.20 부금 쩔어. 1.20 부금 쩔어. 2.20 부금 쩔어. 2.20 부금 쩔어. 이건 예술이야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? 2.20 부금 쩔어. 3.20 부금 쩔어. 와 진짜 킹 받는 게. 내가 맵들 플레이한 것들 좀 슥 보면서. 아 맵 좀 이쁜 거 들어가서 감상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딱 열어봤는데. 죄다 이딴. 딴거야 죄다. 으아악! 으아악! 난 이걸 몰랐어. 으아악! 으앗! 야핰! 왜 다 죄다 이딴거지? 으흐흐흐흐흐흐 시끄럽다고? 어쩔 수 없어요. 제 마음을 이해해주세요. 에이? 아! 야생을 가자. 아... 쏘옥 이것만 찍고 있어도 이쁠걸? 와... 근데 야... 진짜 야생동굴 대박이다 이거 뭔데 이거 와... 와... 아... 뭔데 이거는 야생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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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진짜 이쁘다! 야 이거 진짜 근데 쉐이더란 부금이 한 90% 한거 같애 아 마인크래프트 이쁘다 아무튼 마크에 이런 좋은 부금이 있습니다 예? 한번씩 힐링할때 좋다고 1.20 부금이야 이게 1.20에 추가된 부금 1.20은 저작권 있지 않냐고 아 마크 부금에 저작권 있으면 이 게임 망해요 이거 말고 이쁜부금 하나 더 있거든요 1.20 부금 요거는 좀 진짜 벚꽃같은거 찍으면 이쁠거 같은 느낌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아... 별로 없는게 좀 아쉽네 아냐 못참아 못참아 난 못참아 안돼 애들아 미안하다 대신에 이걸 보여줄게 바이오음을 생성한거 언젠 제대로 생성해야지 저 땅으로 생성한거 앉아있네 저 땅으로 생성한거 앉아있네 저 땅으로 생성한거 앉아있네